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양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박스에 담아서 이 생선 덩어리하고 뭐라고 이렇게 놓고서는 아 진짜 열받아 아가 아가야 아 내가 진짜 속 썩어서 아가야 아가 아이씨 진짜 속 썩어서 아프 아이씨 아이씨 아가가 지금 또 여기 밥가니까 앞집에서 안 하시네 아이씨 차를 맞으면 잘 돼 잘 돼서 있네 아휴 나 얘 보는 순간 울었잖아 너무 귀여워 이쁘지요 로랑아 로랑아 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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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필 로랑 이제 주소 좀 맞고 아이고 잘 먹네 마서야 잘 먹고 잘 하자 건강하게 아이 진짜 속 썩었어 내가 마서야 아이 예뻐 엄마 이쁘자 엄마 이쁘자 엄마 이쁘자 치즈야 아우 이쁘긴 엄청 이쁘다 치즈야 가도 잘 살아 가까운 데 있으니깐 뭐 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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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